육개삼개 뽀크해 받아들이는 그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자 박영탁 오오오오 영탁이 형 오래 버틸 거 같아 영탁 근데 영탁이 형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 어려웠고요 니가 탄 거 보니깐 아하 일단은 소가 들어간 노래 같은 거 있나? 좀 불러주면 좋아하거든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여보세요 아 지금 약간 기대되는 표정이 잘한다 근데 2단계입니다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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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예 이거 뭐 너무 쉬운 거 아닐까? 나 괜찮다 이거야, 진짜 힘들어 나 지금 아프죠? 쉬운 거 아닐까? 찐이야 찐이야 엄지 대형 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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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거든요 이때부터는 조금 지금 이제 죽여! 지금 이제 죽여! 기록! 58.1리로! 58초 1리로 58초 1리로 1분 한 줄 알았는데 이게 3단계 가니까 오 이 친구가 굉장히 화를 내네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여기가 아파요 맞아요 거기가 엄청 아파요 여기가 진짜 아파요 여기가 계속 부딪히니까 아 약간의 팁을 좀 드리면 이거는 도움이 안 돼요 여기로 무조건 버텨야 돼요 야 여기로 찬환아 현재 꼴등이야 48초 현재 꼴등이 팁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